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쿠키뉴스의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최근 소비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배송시간의 업체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간 효율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이 늘면서 업계에서도 당일 배송을 넘어 새벽 배송 서비스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도 켜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대 보장과 골목상권 죽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거 유통업계 경쟁의 중심에 최저가가 있었다면 이제는 빠른 배송이 대세라고 할 정도로 새벽 배송 그리고 당일 배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벽 배송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2015년 100억 원에서 지난해 4천억 원으로 약 40배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소비 편리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외식보다는 집밥을 선호하는 흐름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또 식품 배송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이 시장 확대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에 배달하던 공산품을 넘어서 다양한 신선 제품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새벽 배송의 포문을 연계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최근에 배우 전지현 씨가 등장하는 TV 광고도 좀 나오던데요. 선두주자를 확실히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업체는 밤 11시까지 주문을 받아서 다음날 오전 7시 전까지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비스 가능 날짜도 조 6일에서 7일로 확대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은 2015년 29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 174억 원, 2017년 46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1천억 원을 돌파하며 새벽 배송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밤 11시 전에만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바로 물건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워킹만들의 호응을 얻는데요. 현재는 거의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선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네, 새벽 배송 시장이 신선식품 위주로 형성된 만큼 업체들은 신선도 유지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쿨드체인을 통한 자체 배송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쿨드체인이란 신선식품이 생산자와 물류센터를 거쳐 소비자에게 배송되기까지 저온 유지를 통해 신선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사실 이 기업이 또 성공을 거두자 다른 업체에서도 연이어 새벽 배송을 많이 또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어떤 업체가 또 있습니까? 네, 한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지난해 10월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새롭게 영칭했는데요. 우유, 달걀, 과일, 정육, 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새벽 배송으로 다음 날 아침 7시 이전까지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기존에는 공산품 위주로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배송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제는 신선식품을 따로 또 아침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네요. 그러면 식품 업계에서도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이 있나요? 네, 한 식품회사의 온라인몰에서도 최근 새벽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전날 오후 5시까지 제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 내에 배송해주고 대상품목은 시리얼 스프와 닭가슴살 등 200억 가지인데 현재는 수도권 고객을 대상으로 3만 원 이상 주문 시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네, 식품 업계에서도 신선함을 강조한 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빠른 배송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또 어떤 업체에서 배송 경쟁이 뛰어들었나요? 네, 새벽 배송에 원조격인 녹즙시장도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 한 개만 구입해도 별도 배송 비용 없이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고 또 자택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로 매일 배송을 해주는 점 등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일평균 약 20만 명의 맛있는 고객증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7.5%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건강과 관련된 식품도 빠른 배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네, 지난해 소비 트렌드를 이끌었던 가신비가 가격 대비 개인의 심리적 만족을 우선시한다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신비는 심리적 만족은 물론 건강까지 충족시키는 소비를 말합니다. 그로 인해 건강식품의 새벽 배송도 인기입니다. 그러면 녹즙처럼 신선함이 중요시되던 다른 건강식품도 새벽 배송 중인 경우가 또 있습니까? 네, 앞서 알아본 대로 현재 새벽 배송 시장의 선도주자로 손꼽히는 업체에서는 최근 온라인 클렌즈 주스 브랜드의 착즙 주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착즙 주스는 만들어진 후 실온에 노출되지 않고 100%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12시간 이내에 집 앞으로 배송되는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매일 장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건강을 챙기고 싶은 그런 바쁜 현대인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커머스 업체뿐만 아니고 백화점에서도 새벽 배송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L백화점은 최근 정기구독자에게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반찬을 배달해주는 반찬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H백화점도 지난해 7월 오후 4시 이전 주문하면 다음날 7시까지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유통과 경쟁에서 홈쇼핑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홈쇼핑 업계에서도 배송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홈쇼핑 업계에서도 오전에 주문하면 그날 오후에 배송하는 당일 배송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후 늦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시간대에 배송하는 새벽 배송 시스템을 도입한 홈쇼핑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당일 배송을 넘어서 새벽 배송 서비스까지 도입한 곳이 있군요. 자, 그러면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어떤 홈쇼핑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한 홈쇼핑은 오전 6시부터 9시 25분까지 진행되는 방송 상품을 주문할 경우 저녁 8시 이내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14개 도시에 당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서 지난해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로 서비스 지역을 넓혔습니다. 최근에는 당일 배송 서비스 지역을 지방 소재 17개 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좋네요. 아침에 홈쇼핑을 보고 주문을 하면 주문한 상품이 저녁 전까지 도착을 하는 건데 지방 도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면 와, 더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매월 5몇 명의 고객들이 당일 배송 서비스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홈쇼핑은 앞으로도 택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배송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당일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홈쇼핑이 있죠. 어디입니까? 네, 다른 홈쇼핑 역시 TV방송 상품을 오전 11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오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포와 이천, 장지 물류센터를 활용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서울 강남과 강동, 송파 지역을 대상으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까지 정식 론칭할 계획을 내어놨습니다. 네, 와 홈쇼핑 업계에서 이렇게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또 넓혀나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업체에서도 이렇게 당일 배송 서비스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N홈쇼핑 역시 당일 배송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올해 2분기 중으로 서울 강남 지역과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물류센터는 우선 동남 유통단지 내 냉장, 냉동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연말까지 전북 익산에 공장을 완공해 수도권 지역을 커버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홈쇼핑 업계가 당일 배송 등을 내세우면서 배송 속도 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상품만으로는 변별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비슷한데다가 가격마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른 배송으로 다른 기업과 차별화를 주겠다는 확실한 수단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빠른 배송으로 서비스 차별화를 두겠다는 건데 새벽 배송, 빠른 배송 대세라고는 하지만요. 그로 인해서 또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나요? 네, 모든 유통사들이 새벽 배송을 약속하고 있지만 주문 건수가 폭증하다 보니 물류양에 부하가 걸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시간이 늦어지며 불만을 표출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일반 배송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새벽 배송 서비스는 최소 오전 7시 전으로 도착해야만 하는데 일보에서는 벌써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나 급격하게 커지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한계가 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든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우유 전국 대리점 연합회는 새벽 배송 속도 전쟁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벽 배송 품목에 우유 등 유제품 비중이 높아 일자리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을 이용한 배송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유를 포함한 다른 식품들도 이렇게 한 번에 주문하는 게 편하긴 하는데요. 우유만 배달하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주장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상생의 의미를 둬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나요? 네, 새벽 물류센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품을 포장하고 배송 차량이 적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류센터 인근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물류센터 소음에 대한 불만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낮 시간이 아닌 새벽에 더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물류센터 컨테이너 차량 소음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빠른 배송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과대 포장 부분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백분 이해를 하실 텐데 한 박스에 담아도 충분할 그런 소량의 다른 포장지를 담아서 또 배송을 하고 있잖아요. 꼭 그런 과대 포장이 필요한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업체 측에서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품목에 따라 적당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동, 냉장, 상온식품으로 구분해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만일 식재료의 특성상 적정 온도로 배송되지 못해 신선도가 떨어질 경우 위생 문제가 생기거나 상품이 폐기돼 더 큰 자원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사실 이게 또 식품이고 음식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냉동, 냉장, 실온 이렇게 세 개 제품군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비자가 이 세 가지 제품군을 주문량과 상관없이 산다면, 구매를 한다면 그러면 또 이게 여러 개의 박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생선처럼 극신선 냉장 제품을 주문할 때에는 은박 파우치 안에 아이스팩을 넣고 한 번 더 종이 박스에 넣어 배송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유지한 채 빠르게 배송을 하려면 이렇게 스티로폼이라든지 아이스팩, 에어팩 등을 당연하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한 개의 스티로폼과 은박, 보냉팩에 담는 식품의 양을 늘리고 포장 비닐의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업체 측에서 이런 박스 포장 용기들을 다시 수거해가서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새벽 배송을 제공하는 업체 가운데 스티로폼과 아이스팩 등 일부 일회용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새벽 배송을 이용해야 하거나 기간을 정해두고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현재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알아서 이렇게 일회용품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일부 업체는 포장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푸드마켓에서는 최소 포장, 친환경 포장, 친환경 포장의 아이스팩 하나 더 등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주문자가 직접 포장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소 포장을 선택하면 냉매와 포장재를 최선으로 사용하고 친환경 포장은 아이스팩의 드라이아이스를 조금 사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이전에 받았던 포장재 회수도 가능하며 재활용된 포장재와 아이스팩의 사용 여부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쓰레기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정부는 새벽 배송 시장에서의 일회용품 남용을 줄이기 위해 업체와 자율 협약 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협약 내용은 스티로폼 박스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아이스팩 등은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다는 판단하에 포장 용기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개봉한 후 남은 박스 등을 현관 앞에 내어놓으면 업체가 다음 배송 때 이를 회수해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재사용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1960년대 아침 우유배달에서 시작된 새벽 배송이 이제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과대포장 문제가 또 지적이 되고 있죠. 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